무슨 일입니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싫은 나 지금 돈도 갈 곳도 없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럼 어떡하나? 어디 잠재워줄만한 것도 없어요? 자기 나 원하는 거 알아? 나랑 자고 싶지? 쑥스러워 할 거 없어.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안 돼. 그 대신 며칠 후에 알았지? 내가 전화할게. 나는 오늘 나 선거 공판에서 15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판사가 방망이로 목판을 치며 형량을 선거했을 때 내 심경은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한 인간의 생명을 말살한 죄값도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사형, 누구는 나처럼 징역형에 처해지는가 하면 또 누구는 얼굴 빻빻빻이 쳐들고 풀려나가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자 중의 한 대목임에 틀림없다. 15년의 징역사리가 과연 어떨런지 시작에 불과한 지금으로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 전체의 무게가 잘 가늠되지 않는다. 감방장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한 10년만 얌전히 죽어 지내면 보석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내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받은 형량이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15년이든 간에 거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나는 지금 숙회를 죽인 죄값을 받고 있으며 그녀가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나 음악 테이프를 되감아 재생시키듯 같은 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더라도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슬픈 노릇이지만 이 점은 분명하다. 운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내 앞에 숙회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초가을 날 밤 거기서 그녀를 만난 것도 전혀 우연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날은 나에게 평일과 다름없는 하루였다. 오후 6시 반에 퇴근하자마자 곧장 학원에 달려갔고 7시부터 내리 3시간 계속되는 수업을 받았으며 10시에 학원에서 나와 시내버스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가 11시쯤 동네의 정류장에 내린 것까지 틀에 찍은 듯한 나의 일상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직후였다. 새삼 무거워진 책가방을 들고 뻐근한 다리를 이끌며 연함은 발짝 걸었을까 말까 했을 무렵 문득 뒤에서 이보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사실은 꼭 나를 부른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은 아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나 외에도 서너 명 더 되었으며 방금 떠난 차와 노란 번호가 다른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정류장에 두세 명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돌아본 것은 반사적인 반응이었을 뿐이다. 첫눈에도 내 나이 또래인 젊은 여자가 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대.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버스에 함께 탔던 승객이 아니라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중의 하나임을 알아차렸대. 청바지 허리춤에 셔츠 자락을 아무렇게나 구겨낸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퇴폐적인 느낌을 주었대. 그녀는 제법 큰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대. 쭈춤한 나는 확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대. 나 말입니까? 그래요. 댁 밖에 누가 또 있나요? 무슨 일입니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서 그녀가 나를 지나쳐 앞서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쭈뼛쭈뼛 따라 보지 않을 수 없었대. 무슨 부탁인데요? 실은 나 지금 돈도 갈 곳도 없어서 그래요. 기사도 정신 좀 발휘해 주실래요? 조금은 은근하고 착 감겨드는 듯한 억양이었대. 나 속의 또 한 내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대. 시내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를 지나다 보면 기발한 구글 행위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간혹 없지 않대. 생김새도 복장도 멀쩡한 사람이 주춤주춤 다가와 어디까지 가는데 차비가 모자라니 얼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들. 그 요구액이 그야말로 알사탕 한두 개 값에 불과한 푼돈이어서 부탁받는 쪽이 오히려 괜히 낯뜨겁고 참을 수 없어 얼른 집어주고 만다. 그래 놓고는 가던 길을 가며 어쩐지 고단수에 우롱당한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구차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방의 처지나 정신상태를 여러 측면으로 추측하며 공연히 울적하고 심란한 기분에 빠지고 마는 것이대. 내 경우 이상하게도 그런 경험이 최소한 두 번은 더 되었대. 따라서 그녀를 그런 부류로 인식했다 해서 내 살모실 수는 없었대. 그렇더라도 수중의 이삼만 원이 하다못해 만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어도 나는 두말 않고 그것을 그녀한테 쥐어주었을 것이 틀림없대. 그녀를 어떤 인간으로 인식하고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구차한 소리하는 증황 자체가 나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대. 그러나 내 호주머니에는 겨우 천 원짜리 몇 장밖에 들어있지 않았대. 나는 괜히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웠대. 미안하지만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녀는 실망스럽고 난감하다는 듯 하늘을 쳐다보았대. 이젠 떨어져 나가겠지. 콧방귀라도 끼며 나는 그렇게 예상했으나 그녀는 의외에도 여전한 그런 거리로 나와 보조를 맞춰 긋고 있었대. 그럼 어떡하나? 어디 잠재워줄만한 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뜨거운 물을 확 뒤집어쓴 느낌이었대.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가 새삼 가슴에 아프게 와 다음과 함께 웅크리고 있던 어떤 본능적 관능이 반응하여 벌떡 고개를 쳐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대. 나는 자신의 변화에 속으로 깜짝 놀랐대. 그녀가 나의 내면을 엿보진 않았을까 괜히 걱정이 되었대. 내 입에서 엉겹결에 그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대. 내 자취방이라면 그건 자취방? 어머 그래요? 그녀가 갑자기 반색을 했대. 혼자서는 자취방이냐고 그녀는 재우처 물었고 나는 시인했대. 공연한 소리를 뱉고 주어 담지 못하는 꼴이었지만 나로서 진짜 난감한 노릇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순수 동기에서 나왔을 뿐 다른 저의가 없음을 그녀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대. 그러나 그것이 사내자식답지 않게 못나고 형편없는 군 걱정임을 그녀는 말과 행동으로 나한테 확인시켜 주었대. 방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며 거기서 나를 만난 것을 보면 오늘이 그렇게 재수 옴붙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멋대로 주어 섬기는 것이었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태연하고 스스럼없는 태도였대. 기왕이면 가방 좀 바꿔들어요. 그녀는 동의를 구하시도 않고 내 책가방을 빼앗는 대신 자기 가방을 나한테 떠넘겼대. 옷이 잔뜩 들었는지 제법 묵직했대. 나를 이상한 계집애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거짓말하시네. 그녀는 빅 웃었대.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들려 나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러나 그녀는 내 반응 따위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듯 찌꺼리고 있었대. 엄마 때문에 집에서 속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뿌리 솟인 김에 가방을 챙겨들고 뛰쳐나왔는데 성질 부리느라 핸드백이랑 지갑이랑 그냥 두고 나왔지 뭐야. 기죽이고 들어가는 꼴 보이긴 싫고 이 근처에 사는 친구나 찾아볼까 하고 왔는데 단 한 번 와보았던 길이라 도무지 골목을 찾을 수 없는 거 있죠.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니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해 있는데 공교롭게도 댁을 만난 거라고요. 변두리이긴 하지만 여긴 참 발전이 안 된 동네 같아요. 건물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손으로 재개발하면 될 것을 어째서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네. 근데 왜 구차스럽게 혼자 자취를 해요? 애인도 없나 봐. 그래요? 그만하면 핸스만 욕못인데 괜히 입에 발린 소리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 혼자 찌꺼리게 내버려둔 채 만일 이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여 하룻밤의 잠자리를 부탁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대. 그 생각의 끝에는 괜히 기묘한 불쾌감이 묻어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그쪽 방향의 사념을 얼른 단절해 버렸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리의 동행이 주인 댁이나 다른 방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몰라 가슴을 졸였으나 그녀는 약간 어색한 대로 남자친구의 숙소에 따라온 여자의 태도에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았대. 평소에 나를 보아온 가늠으로는 너무 뜻밖인 상황에 어리둥절해진 주인 여자에게 그녀는 깎듯이 인사를 하고 스스럼 없이 내 방에 따라 들어왔대. 누가 보든지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온 여자라고 짐작할 수 없을 행동거지였대. 그녀는 손체로 책이 수북이 쌓인 책상과 비키니 옷장, 이불이 연친 트렁크, 14인치 텔레비전이 적당하게 배추된 방 안을 둘러보았대. 책상 밑의 걸상을 멋대로 끌어내어 비키앉으며 손을 쑥 내밀며 쾌활하게 말했대. 기왕이면 서로 이름쯤은 알아야겠지요? 조수키예요. 거기는? 한인식 나는 엉거주춤한 채로 어색하게 그 손을 잡았대. 가슴이 두근거렸대.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부딪힐 용기가 나지 않아 어색하게 시선을 딴데로 보냈대. 여자답게 매끈하고 말랑말랑한 손이었지만 악의 힘은 그녀의 손에 더 들어 있었대. 그녀는 내 손을 서너 번 잡아 흔들고 나서야 악수를 부렸대. 근데 학생인가요? 학생같이 낫는데? 학원도 공부하는 곳이니 학생은 학생이지요. 재수생? 나는 내 소속이 어딘가 하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비슷하다고 할까요? 실례지만 몇 살? 스물넷 나랑 동갑이네 뭐. 미안한 소리지만 그 나이에 입시 공부해서 뭘 어쩌자는 거지요? 공부를 어지간히도 못했던 모양이네. 숙희는 배실배실 웃었대. 책상 모서리에 왼팔 팔꿈치를 세우고 손등에 턱을 올려놓은 약간 고혹적인 포즈로 나를 말끄름이 바라보고 있었대. 나는 그녀를 얄미워할 수가 없었대. 얄밉기는 그냥 그 웃음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었대. 고교를 졸업하고 어쩌다가 진학 기회를 놓쳐 군대부터 갔다 왔지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려니 쉽지 않군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요? 그래요. 어디 다니는데? 재본소. 재본소라면 책만 듣는 곳이냐고 물어왔대.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며 고개를 주워 그렸대. 겨우 그 정도냐고 하는 의미 같았대. 근데 왜 대학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죠? 왜라니? 그까짓 공부는 했으면 오래요. 학부리 밥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구요. 쉽게 쉽게 적당히 살면 되지. 세상살이가 뭐 별건 줄 알아요? 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때려치웠는걸. 아니 왜요? 그냥 시시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었대. 사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의혹덩어리에다 혼란의 요인이었대. 아무튼 그녀는 나를 철저하게 꼴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대. 시장하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먹고 예비용이 없다니까 내 칫솔로 서슴없이 이빨까지 닦았대.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었지? 디미처 수도가에서 손발을 씻으며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 알 수가 없었대.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거나 주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러니까 넌 책임이 없어. 나는 자신에게 말했대. 저 계집애가 먼저 말을 걸었고 스스로 따라왔거든. 방에 들어가자 숙기는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스위치를 틀에 끄고는 일어나 앉았대. 왜 꺼요? 볼 게 있어야지요. 그보다는 사야 하잖아요. 그녀가 말했대. 가볍고 예사로운 말투였대. 그러면서 깍지 낀 손바닥으로 뒷덜미를 감싸고 하품과 기지개를 했대. 그녀의 가슴이 셔츠 앞자락을 떠밀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대.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른 외면했대. 갑자기 목이 마르고 심장이 둥당그렸대. 트렁크 위에 포개져 있는 짐구를 끌어내려 이불과 베개는 그녀에게 주고 나는 요를 차지했대. 그러고는 비키니 옷장에서 잡동산이 같은 굴렁굴렁한 가방을 꺼내어 베개를 삼았대. 고마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됐어요. 그걸로 춥지 않아요? 괜찮소. 굿나잇. 숙희는 이불을 펴고는 옷 입은 채 들어가 모로 돌아 누웠대.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쉽게 잠이 들었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대. 고르게 이어지는 숨소리를 보아 일부러 잠이 든 척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대. 나는 무언가 크게 우롱당한 느낌이었대.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대. 어쨌거나 결코 편안하고 좋은 기분일 수는 없었대. 솔직히 말해 은근슬쩍 수작을 걸어본다든지 힘으로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궁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녀가 소리소리 지르며 소동을 부리는 경우를 상상하니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설령 그녀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대. 그렇다고 깨끗한 체념으로 쉽게 잠이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대. 잠이 올 리가 만무했대. 피로 때문에 눈꺼풀은 풀칠을 한 것 같고 골머리가 지끈거리면서도 낮에 커피를 대여섯 잔이나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뾰족하게 일어선 신경을 도무지 누그러뜨릴 재간이 없었대. 처음에는 어둠의 마력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형광등을 켜놓은 채로 누웠지만 눈두덩에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도저히 잠이 들 것 같지 않아 일어나서 불을 껐었대. 그래도 아무 효력이 없었대. 환장할 노릇이었대. 잠 때문에 자신과 싸움을 벌이다 보니 딴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대. 결국 나는 그 온밤을 그녀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엎치락뒤치락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고 만 것이대. 영어 학원 수강 때문에 나는 새벽 5시에 잠자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대. 거울을 들여다보니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피곤하지는 않았대. 젊은 덕택이었대. 그때까지도 숙희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대. 그 무신경에는 어이가 없고 한편 얄미운 생각도 들어 나는 그 태평스러운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대. 약간 입을 벌리고 자는 그 모습은 미모까지는 안 되어도 사랑스러울 만큼 아름다웠대. 나는 차마 깨울 수가 없어 혼자 그냥 나가기로 작정했대. 비상금으로 책상 서랍 속에 찔러 넣어두었던 2만 원을 꺼내어 직장 전화번호를 적은 간단한 메모와 자물쇠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방문을 살그머니 여닫고 나왔대.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캥기기는 했으나 이내 자신의 그런 속없음을 꾸짖었대. 중고품 텔레비전 말고는 훔쳐가고 싶어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대. 그날 온종일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숙혈의 모습만 가득할 뿐이었다.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망이 없어짐으로써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행운의 기회를 어리석은 양심과 못난 소심증으로 그냥 놓쳐버린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놓고 온 돈을 집어넣고 떠났을까 아니면 그냥 눌러앉아 있을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내 마음은 자연히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대. 그 거주장스러운 가방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대. 나는 그날 저녁의 학원 수강을 일부러 빼먹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자꾸 뇌었대. 숙히 가지 말고 이스타오. 제발 이스타오 숙히. 처음에는 약간의 장난기도 없지 않았고 그런 자신을 비웃기도 했으나 한참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염원이 절실한 감동으로 변해 있었대. 기다리고 있던 그녀가 약간은 겸연적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줄 것도 같았고 제발 그래 주었으면 싶었대. 그러나 숙히는 없었대. 역시 머물러 있지 않았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대. 주인 여자는 그녀가 맡긴 열실을 나한테 전달해 주며 탐색적이면서도 비난하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낸 채 숙히가 혼자 밥을 지어먹는 기척이더니 오전 10시쯤에 떠났다고 일려주었대.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메모가 얹혀있었대. 고마워요. 호의는 잊지 않겠어요. 숙히. 거침없고 약간은 막 되어먹기까지 하던 말투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고 제법 잘 쓴 글씨였대. 나는 그 간단한 문구를 읽고 또 읽었대. 그 글자 사이사이에 숨은 아니면 생략된 다른 말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거듭해서 읽었대. 그녀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그리워지며 콧날이 시큰해져 왔대. 아, 나는 왜 이렇게 등신일까. 어떻게든 그녀를 붙들어 놓았어야 하는 건데 품 안에 날아든 소중한 파랑새를 날개 접고 깃들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보내다니. 그것은 내 청춘의 한낮 에피소드로 기억될 돌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기까지에는 제법 시일이 걸렸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숙퀴를 아주 단념한 것은 아니었대. 언젠가는 내 앞에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신락같은 기대가 항상 남아있었대. 어쩌다가는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염원을 안타깝게 여기기라도 한 듯 운명의 신은 내 앞에다 그녀를 때밀어 보냈던 것이다. 그녀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은 그해도 저물어 가던 겨울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대. 여보세요? 거기 한인식씨? 거리낌없는 상대를 대하는 듯한 그 여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가 숙퀴임을 단박할 수 있었대. 순간 전율과도 같은 환희가 온몸을 흔들어 놓았대. 내가 누군지 모르지요? 알지요? 저 숙퀴시? 어머 내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럼요? 어쩜 전화하길 참 잘했네. 숙퀴는 깔깔거리며 호들갑을 떨었대. 내가 자기 목소리를 금방 알아내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대. 그녀가 뭐라고 한참 찌꺼려 댔고 나 역시 이타금 대꾸를 했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자 별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없었대. 멍한 정신 속에 오로지 그녀와 저녁 8시에 또 심지어 이름 난 어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만이 분명할 뿐이었대. 그럴 정도로 그녀의 갑작스런 출연은 나에게 커다란 사건이었던 것이대. 나는 그날 오후의 근무만큼 지루하고 지겨운 경우를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대. 보이지 않는 시간의 줄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 같았대.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그것도 모자라 벽시계를 쳐다보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대. 나는 격리사원한테 사정하여 십만 원을 가불한 다음 근무종료 벨이 울리자마자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대. 금암때쯤이면 인쇄소나 재본소로서는 가상일감이 많고 바쁜 시기여서 정상일과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해 특강과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했지만 나는 평소에 사정과 공장장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요령있게 처신한 덕택에 학원 수강을 이유로 특근이나 야근에서 제외되는 특전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방에 도착한 것은 약속시간보다 십여분 이런 시각이었대. 숙희는 벌써 와서 앉아있다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쳐들었대. 서너 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한결 가꾸어져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아함이나 세련미보다 퇴폐적인 분위기 쪽에 가까웠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녀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내 가슴은 벅차기만 했대. 수인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눈을 함초롬히 뜨고 미소 띈 채 즐거운 나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고 집요하여 내가 그만 얼굴을 붉히고 눈 마주침을 피하자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대. 여전하시네 미스터하는 뭐가요? 수줍음 타는 거랑 그 어색한 미소하며 순진하다는 말 평소에도 자주 듣지요? 별소릴 나는 사뭇 불쾌한 투로 말했대. 정말이지? 그런 따위 인물평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대. 발라던 까진 애들보다 난 미스터한 같은 사람이 좋더라. 아니 진짜라고요. 근데 아직도 혼자서 자취? 그래요. 에이구 주변머리 아직도 사귀는 여자 하나 없어요? 내가 픽 웃고 말자 숙희는 생글생글 웃으며 한술 더 떴대. 어때요? 내가 데이터 상대해드릴까? 나 농감하는 거 아니라고요. 고맙소. 그럼 오케이? 그녀가 나를 어떻게든 골리려고 작정하고 찾아왔다면 나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대. 그런 말을 듣는 내 기분은 완전히 평정을 잃고 있었대. 그녀가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지나 않을까 염려될 지경이었대. 저녁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는 질문을 생각해내므로서 나는 겨우 난찬 국면의 돌파구를 찾았대. 숙희는 밥보다 술을 한잔하자고 했대. 안주로 얼큰한 낙지찌개 같은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대. 안주가 그렇다면 그녀가 원하는 술의 종류는 모르보나 마나였고 내 주머니 사정상 고맙지 않을 수 없었대. 커피를 마시고 다방을 나와 바람 끝이 솔렁한 거리에 섰을 때 숙희는 스스럼 없이 내 파카 왼쪽 호주머니에 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으며 달라붙었대. 정말이지 그녀가 나를 철저하게 농락할 심사님을 털어놓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녀를 물리칠 재간도 의지도 없었대. 그녀의 개방심리, 열정, 본능 따위가 일종의 공격적 생명에너지로 뭉쳐져 내 소나기 속에 스스로 들어와 쥐어지는 작은 손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뺨이 약간 얼얼하다고 느낄 뿐 전혀 추운 줄을 몰랐고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스폰지 위를 걷는 것 같았대. 숙희가 원하는 것을 먹여줄 수 있는 술집은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곳에 있었대.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낚시가 조류인 해산물지개를 안주로 하여 소주를 마셨고 곁들여 공기밥으로 요기를 했대. 숙희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근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대.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며 어느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 대강이었대. 나는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려다가 그만두었대. 어쩐지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나의 의심이 정당하다면 그런 질문이 이 모처럼의 만남을 망쳐놓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대. 술기운이 어지간히 올랐을 때 숙희가 뜻밖의 당돌한 제의를 해왔대. 이제부터 말을 트고 지내사는 것이었대. 우린 동갑내기에다가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잖아? 어? 그러면 더욱 빨리 내가 자기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괜찮지? 동의하지? 그래, 동의해. 와, 인식시 많이 발전했다. 좋았어. 자, 그런 의미에서. 숙희는 내 잔에다 첨단으로 술을 철철 넘치게 부은 다음 건배를 청했다. 빨그레한 뺨과 약간 푸러진 눈빛이 더할 수 없이 요염해 보였고 그녀의 전신에서는 순정적인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대. 나는 그런 그녀의 분위기에 기꺼이 침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대. 그녀가 좀 더 취하고 좀 더 자신을 개방해 줌으로써 독약을 마시고 눕듯이 그녀의 함정, 그녀의 쾌락 속에 나 자신을 함몰시켜 해체되고 싶었대. 상황은 어김없이 그쪽으로 전개되어 가는 듯 했고 본래의 나는 자신 속의 또 다른 어묵한 자기 뒤로 슬그머니 숨어버렸대. 그러나 숙희가 그 정도에서 문을 열어주리라고 기대한 것은 나의 어리석은 우산이었대. 그녀는 나의 머리 꼭지에 올라앉아 있었고 애초부터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게임 상대가 아니었대. 밤 11시를 넘기고 식당에서 나와 바람 끝이 더욱 매수어진 밤거리에 섰을 때 숙희는 내 귓불에 자기 입술이 거의 닿을 정도로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던 것이들. 자기, 나 원하는 거 알아? 나랑 자고 싶지? 쑥스러워할 거 없어.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안 돼. 그 대신 며칠 후에, 알았지? 내가 전화할게. 그건 그렇고, 자기 돈 좀 가진 거 있어? 또, 뭐냐면, 갑자기 술기운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대. 장밋빛 밝은 기대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자존심이 나를 어연하게 붙들어 주었대. 성격스러운 티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것이들. 나는 아무 내색 없이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몇 장의 만원짜리를 몽땅 틀어 숙희에게 주었대. 땡큐. 숙희는 마치 화대를 챙기는 작부처럼 교태를 살짝 지으며 돈을 받았대. 전화할게. 알았지? 그럼 안녕. 그녀는 오른손바닥을 세워 손가락들을 차례로 까딱까딱 흔들어 보이고는 경쾌한 걸음으로 나에게서 떠나갔대. 망할 계집애 같으니, 박하의 깃을 올린 나는 집 방향의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 속으로 터덜터덜 걸으며 입속으로 욕을 퍼부었대. 멀쩡한 날강도 같은 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았대. 오히려 자신의 못난 꼬락선 위에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 뿐이었대. 넌 역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등신이야. 입속에 들어온 밥숟가락도 놓칠 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숙혜가 한 말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를 안고 싶겠지만 오늘은 안 돼. 며칠 후에 전화할게. 그 말을 전적으로 신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나도 알았다.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싶었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숙혜가 말한 그 며칠은 아무리 고무줄 너리든 너려잡아도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날짜가 후딱후딱 지나갔대. 나는 마침내 그녀를 정오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일을 가능한 한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었대. 차라리 그렇게나마 끝나버렸더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나 그녀를 위해서나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운명은 애초부터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대. 숙혜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헤어지고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어느 저녁 무렵이었대. 이번에는 내 직장 근처에 와서 전화를 건 것이었대. 전화의 목소리가 그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내 몸속에서는 자신의 어지로도 어쩔 수 없는 뜨거운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대. 오늘도 학원 수업 빼먹게 생겼구나 싶었대. 쓸게도 없는 놈이라고 자신을 욕해도 도리가 없었대. 일과 시간 후에 만난 숙혜는 마치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추측하며 고심하도록 만들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좀 더 지장이 야해졌고 좀 더 선정적인 분위기와 교태로 나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나 오늘은 완전 프리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소주방에서 마주 앉았을 때 숙혜가 자기잔을 내산에 필요 이상으로 세게 부딪히며 속삭인 말이었대. 눈꺼풀을 살짝 늘어뜨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바람빛이 일고 있었대. 나는 아득한 향기를 느꼈대. 갑자기 목구멍이 마르며 심장이 거칠게 뛰놀았대. 그녀의 시선을 맞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 이리저리 눈둘 곳을 찾았대. 드디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싶었대. 전에도 그런 시기였긴 하지만 그날 저녁의 코스와 분위기는 철저하게 숙혜가 주도권을 행사했대. 소주방에서 나오자 그녀는 노래방으로 나를 데려갔는데 마이크를 잡는 폼이나 노래 솜씨는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였대. 한 시간 동안 거의 혼자 분위기를 잡아 열을 내고는 알코올 기운이 어느 정도 떨어지자 이번에는 맥주집으로 나를 끌고 갔대. 나는 그녀의 분방한 씀씀이가 현재의 내 주머니 사정을 초과하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을까 조바심하며 그녀의 변덕으로 모처럼의 기회와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고분고분 따라주었대.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대. 이었고 자정이 임박하여 맥주집에서 떨려 나왔을 때 숙혜는 이빨을 살짝 사려물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대. 너 날 무척 먹고 싶었지? 그래 오늘 밤 줄 테니 잡수셔. 어지간히 취한 중에도 나는 차마 그녀를 바로 쳐다볼 수 없었대. 그녀의 천박한 말솜씨를 탓할 용기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자 그녀는 용기를 불어넣어 조련한 듯 갑자기 한 팔로 내 목을 쓸어 안으며 얼른 입을 맞추고는 풀어주었대. 늦은 시간이어서 행인이 아주 드물었으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고 있었대. 솔직히 말하건대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과 정식으로 접촉해본 입맞춤이었대. 그러나 너무 갑작스런 일인데다 술기운 탓인지 평소에 상상했던 달콤함이나 황홀함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었대. 그저 어리벙벙한 기분일 뿐이었대. 숙혜는 나를 이끌고 대로를 벗어나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갔대. 번화한 도의 중심지라도 그런 뒷길에는 우리 같은 넉넉찮은 아베크 속을 위한 싸구려 보금자리가 얼마든지 있대. 어쨌든 우리네 사회의 한 문화현상인 것이대. 그녀는 커다란 아크릴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는 장급 여간의 현관문을 소섬없이 밀고 들어가 카운터에서 방을 구했대. 그녀는 어디까지나 당당했다. 나는 그 당당함이 성격스럽게 여겨지기는 그녕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주도적 입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관 주인에게는 물론 숙희에게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까지 도무지 당당해질 수가 없었대. 숙희는 숙희 없는 내 꼬락선이가 모척 재미있는 모양이었대. 얼떡이 풋내기라고 놀리며 자극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골리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옷을 훌훌 벗고 내 앞에 아름다운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었대. 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대.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전라의 여체였대. 나부 전신상의 조각이나 살아 움직일 망정 한뼘 수영복으로 치부를 가린 모습 같은 것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완전 무결한 자연과 감동적인 신비가 지금 내 눈앞에 실체로 떠올라 있었대. 나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목이 메었대. 두려움과 찬탄한 시선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대. 그런 나의 태도는 숙희로 쓰는 어외였던 모양이다.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머즈리같이? 그녀는 얼핏 조금 짜증스럽고 꼬옥스런 표정을 지었대.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대. 내가 정말 머즈리같이 아직도 동정임을 비로소 알아차린 듯 다음 순간 눈에 새로운 빛을 번덕이며 달려들었대. 어린 풋내기 손님을 받은 장녀처럼 그녀는 스스로 미치고 흥분하여 마구 날뛰는 것이었대. 첫번의 입맞춤이 별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첫번의 원초적 행위 역시 나로수는 기대 이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결코 조심자의 테크닉이 아닌 숙희의 스피드한 리더의 시종 허겁지겁 따라가느라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대. 그녀의 왕성한 식욕 앞에 한급불령의 먹이가 되주지 않을 수 없었대. 마침내 날이 밝아 노곤하고 타디단삼에서 자신을 억지로 깨워 일으켰을 때 나는 뭔가 크게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이었대. 병력 같았던 지난 밤의 행위에서 걸러내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굳이 말한다면 씁쓸한 일말의 후예와 관절의 어디인가가 결리는 미약한 통증 그리고 골머리가 시끈거리는 숙희의 찌꺼기 정도였대. 숙희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 모르고 아직 자고 있었대. 나는 그녀의 늦잠 버릇을 고맙게 생각했대. 그녀를 깨우거나 스스로 깨어나는 경우에는 무언가 난사한 국면이 전개될 것 같아 불안했대. 살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는 옷을 주워 입었대. 그러고는 일어났지만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거리에 나섰던 것이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하룻밤의 동침으로 나는 숙희라고 하는 벼랑 끝의 말뚝에다 내 장래와 인생을 걸어버리고 만 셈이었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적인 실수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결코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었대. 숙희는 일주일쯤 후에 옷가방을 들고 나의 자취방에 찾아들었대. 아예 동거 생활로 들어가겠다는 작정이었대. 사전 언언 한마디 없었대.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체의 향연에 대한 가슴 설레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굳이 때밀어 쫓아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대. 주위의 눈총 정도는 그녀가 이미 초면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대.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부침성 있고 어연본듯한 태도로 주위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요령있게 확보함으로써 나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어 다행이었대. 우리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대. 아침이면 나는 언제나 잠들어 있는 숙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출근길에 올랐고 저녁에 퇴근했어야 비로소 깨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었대. 그러고 나면 어느 듯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대. 그녀의 몸은 언제나 뜨거웠고 언제나 절정의 황호를 추구했으며 나 역시 처음의 서투름에서 벗어나 어느 듯 그녀의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게 되었대. 그처럼 퇴폐적인 쾌락에 탐리 가다보니 공부가 될 턱이 없었대.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는 마침내 학원을 때려치워버렸대. 대학 진학의 꿈도 자연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대. 등록금과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불려왔던 예금도 찾아 숙기를 위해 VTR을 구입한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하여 허지부지 탕진해 버리고 말았대. 나 자신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결코 아니었대. 하지만 불행의 늪에 이미 무릎까지 빠져있었고 뒤늦게 머리를 쥐어뜨려본들 예정된 자신의 파멸 앞에 속수무책일 뿐 다른 도리가 있을 리도 없었대. 숙회는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서산하게 황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그녀한테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구축한 보잘것없는 둥지 속에 비집고 들어와 안좋았는데 일단 만족하는 것 같았다. 왜곡된 모양새 일망정 신혼 비슷한 생활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에야 부스스 일어나 조반을 뜬둥만둥하고 비디오나 만화책 따위를 빌려다보며 온종일 뒹굴 그리든지 눈두덩이 붙도록 낮잠을 자든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지지든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시내에 나가 싸돌아다니는 것이 그녀의 대략적인 일상 모습이었대. 나는 그녀 자신의 입을 통하거나 주인 여자의 귀뜸으로 그녀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대. 그러나 나는 숙기가 현재와 같은 무효한 생활 속에 결코 오래 머물러 있을 여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대. 그녀가 나한테 기대한 것은 단순한 변화였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대. 따라서 그 변화가 변화로서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상실할 때 그녀는 호련이 날개짓하여 나의 둥지에서 날아가 부를 것이 틀림없었대. 그렇잖아도 숙기는 자기 집에 갔었다는 이유를 대며 하루나 이틀쯤을 집을 비우곤 했고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더했대. 그럴 경우 내가 따지거나 캐묻기라도 필라치면 발끈에서 화를 내었대. 그렇게 시시콜콜이 신경을 쓰면 견딜 수 없다며 같이 살망 중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대. 그런 문제로 싸우는 경우 지는 것은 항상 나였대. 나는 도무지 그녀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대. 숙기가 언제나처럼 아무 예고도 낌새도 없이 훌쩍 나가서 이틀 사흘을 넘기고 일주일을 이루도록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우리 사이에 어떤 전기가 필요하다는 각오를 했대. 그녀는 처음 나한테 왔을 때처럼 훌쩍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능히 그를 이어사였대. 그러나 나는 달랐다. 그녀를 만나면서 나의 인생 행동은 180도로 달라서 버렸대. 그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뒤틀리고 군데군데 끊어진 레일 위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나는 숙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애승에 가까운 집착심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며 한편으로는 그녀가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대. 그래야만 그녀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며 어렵사리나 본려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대. 그런 내 허약한 기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숙기는 열흘째 되는 날 밤에 다시 불쑥 나타났대.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달아 빠진 기색이었대. 나는 미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대.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뭘? 그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느냐고. 왜? 내가 나가서 몸이라도 팔았을 것 같아서 묻는 거니? 뭐가 어째? 네가 내 소방이라도 되냐? 흥 웃기고 있네. 나는 그만 이성을 잃었대. 처음으로 숙기한테 손찌금을 했대. 그녀는 자기가 아는 나와는 전혀 다른 돌변한 태도를 보고 눈이 동그레졌대. 그러나 이내 두 손을 갈구리처럼 만들어 나한테 달려들었대.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주인 여자랑 다른 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나의 기권패로 끝내고 말았대. 숙기는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자기 물건 모두와 심지어 내가 장만한 VTR까지 챙겨서 사라져버렸대. 메모 쪽지 하나 없었대.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와 그 사실을 확인한 나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꼈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잘 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심화를 달려였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제의 미봉도 종결도 아니었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대. 어느 날 새벽 나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노다가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작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대. 갑자기 칼로 쬐듯 아팠기 때문이다. 일찍이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왔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 통증은 소변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올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서 급기야는 오줌을 누지 않는데도 아프기에 이르렀다. 그때쯤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시원찮은 소변의 끝에는 허연 타액이 뚝뚝 떨어졌다. 병원에 달려간 나는 자신이 난생 처음으로 몹쓸 병에 걸렸음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치료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악성이라는 데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대. 쌍놈의 게시배에 나는 이를 부르득 갈았다. 곁에 있다면 머리끄덩이를 홀랑 뽑아놓고 싶었대. 그래도 반분이나 풀릴지 의문이었대. 어디서 그따위 병을 옮아가시고 나를 만나기 전부터도 숙희가 남자 경험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그토록 내 마음에 걸리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대. 그러나 그녀가 그런 병에 걸린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대. 더러운 병을 지닌 어느 놈과 얽혀 난잡한 짓을 했다고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대. 나는 비로소 그 초갈날 밤에 숙희를 만난 뒤로 그녀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나의 불안과 불운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되짚어보았대. 자신이 형편없이 어리석고 못난 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대. 이렇게까지 철저한 좌절을 맛본 다음에야 그 망할 게시배와의 악연은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대. 운명의 신은 나의 무분별과 방종을 다스리기보다 철저한 징보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대. 어느 날 나는 재단계 앞에 서서 표지 발의를 한 책들의 모서리를 자르다가 갑자기 찾아온 사타구니 쪽의 아픔에 신경 쓰느라 자칫 방심한 나머지 육중한 칼날 밑에 왼손을 집어넣은 채 작동발판을 밟고 말았대. 뼈가 끊어지는 형은 알 수 없는 아픔도 잠깐. 나는 비명도 채 못다지르고 졸도해 버렸대. 어렴풋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직장 동료의 등에 엎여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대. 잠깐 사이 왼팔 손목 밑이 아무것도 없는 병신이 되고 말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었대. 내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았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 진짜로 다친 상처는 팔이 아니라 가슴속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전체를 할 수만 있다면 엎어쳐서 박살을 내고 싶었대. 나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징보를 가하는 잔인한 운명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리고 그 운명의 사자로 나를 찾아와 내 인생을 결국 그 지경으로 만든 숙희도 증오했대. 이렇듯 나를 철저하게 파멸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서야 영원히 떨어져 나갈 작정이었단 말이지. 나쁜 게시배. 그러나 그것은 빗나간 판단이었대. 그것으로 숙희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대. 나의 잘린 손목이 어느 듯 돋은 새살로 뭉툭하게 아물었을 때 그녀가 바람처럼 내 자취방에 호련히 나타났던 것이대. 공장에 전화했다가 자초지종 다 들었어. 가엾어라. 몹시 아팠지? 대체 어떡하다 그런 실수를 했냐고 글쎄. 숙희는 내가 미처 자기에 대한 대응관념이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내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발랐대. 어느덧 내 눈에도 눈물이 솟고 있었대. 나타나기만 하면 요조를 내고 말라라던 정오심을 주만치 밀쳐둔 채 나는 참 병신스럽게도 그녀의 분위기에 빨려들어가고 있었대. 어느 순간 숙희는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앉더니 핸드백에서 납작하고 까만 상자 하나를 꺼냈대.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남자용 손목시계였대. 얼핏 보아도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임을 알 수 있었대. 자기 주려고 마음먹고 샀지? 그래서 전화를 끌었더니 어디 좀 봐. 숙희는 내 왼팔을 끌어당겼대. 그러더니 그 시계를 뭉툭한 손목에다 채우려고 했대. 당황하여 팔을 빼려고 했으나 그녀의 집요한 장난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대. 마침내 손도 없는 내 손목에다 시계를 채운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대.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을 담은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친 여자처럼 웃고 있었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오른손으로 시계를 풀어 벽에다 팽개쳤다. 딱 소리가 났는데도 시계는 병신 육가 반해하고 나의 성깔을 비웃는 듯이 멀쩡했고 그때까지도 그녀의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대. 그르는 그녀의 모습은 시들기 직전의 꽃처럼 초라하고 초연해 보였대. 점점 형편 나쁘게 전락해 가고 있음을 그녀는 가엾게도 몸 전체로 호소하고 있었대. 그날 밤 우리는 취하도록 술을 마셨대. 그리고는 똑같이 상하고 불완전한 몸으로 눈물겹도록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대. 나로서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몇 분간이었으나 이빨을 악물고 참아 냈대. 나한테 숨기고 있었지만 숙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임에 틀림없었대. 나는 그른 그녀가 측은에서 견딜 수가 없었대.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고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자기를 비웃고 밀쳐내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했대. 그 공통의 해방을 약속하는 탈출구는 하나뿐이었대. 나에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 그것은 운명이었대. 고온이 잠든 숙희의 목을 내가 힘주어 눌렀을 때 그녀는 흠치 잠에서 깨어나 눈을 동그랗게 떴대.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한 듯 도로 눈을 감았다. 저항다운 저항도 없었대.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본 것 같았다. 백합을 연상하게 하는 순결하고 편안한 미소였대.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시였대.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었대.